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또 서쪽 지역은 이미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은 황사까지 추가되면서 먼지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늘이 다소 흐리겠는데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서쪽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아침마다 춥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곳곳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